집사 부끄러워 짱싱은 않아도 다 나갔다 그러다 보기에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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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깨자, 깨자? 잘 쫄 해? 괜찮아? 세게 안갈수록? 어, 너무 덥다 아, 너도 뭐 해. 다시 말해. 위험해, 호영? 알았어. 그럼 거꾸로 해, 거꾸로 해 주자, 이렇게. 으악! 안 된대. 이거 다시 말해. 위험한 건 집에서 하지마. 자세만 잡았네. 안 보는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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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은 거 없죠?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? 응 아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 이거 지팡이야 지팡 지팡이 열어 지팡인데? 어 지팡이 휙 소리 하는 게 싫은 거지 아 멈췄다 단추 참고 있다 단추 참는 얼굴이 이제 참는 얼굴을 좀 알겠는데 아 멈췄다 단추 저 멀리서 아 멈췄다 아 멈췄다 아 멈췄다 아 멈췄다 아 멈췄다 네네 그리고 또 차례 그럼 영양이 빠져버리게 아니야 현초 어디가? 나 쥐여겨봐, 난 쥐여겨봐 바람이 있어 물씬네, 산추. 물씬네, 산추. 안녕하세요. 네. 산추에 와 진짜 사랑했길래? 어제 돈 많이 왔는데 재밌게 재밌어. 재밌다. 산추 언니야. 산추가 몇 살이죠? 네. 진짜 잘생겼다. 어머, 이렇게 잘생겼어. 자, 산추에 이마 가봐 볼게요. 애기 뭐 예전 미용실 살 때 뭐 싫어하는 거 있거나 그랬나요? 아, 얼굴 주변에 털을 이렇게 만지는 거야?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특별하게 뭐 얘기하는 건가요? 털, 아, 그 드라이어. 드라이어 잠시만요. 여기 드라이어 하는 거 싫어하고요. 요즘 이미 적응하고, 일찍 나오겠다. 싫어? 싫어?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속에 피부도 건강해지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. 네. 화보일 때가 좀 관리하기 힘든데. 아니, 맞다. 거의 매일 빗질을 해도. 그쵸. 한 번 더 딱 받아줄까? 잘 따라가자. 잘 따라가자. 깎아 줄까? 여기야. 아빠 얘기해. 어디가? 진짜 나랑 봐. 자랑해. 아니, 그치, 너,지, 너,지, 너,지. 아이고,지, 너,지, 너,지. 얼마, 시간 얼마 걸렸지? 3시간? 한 3시간 걸린 것 같은데? 네 다른 것보다 좀 날리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아이고 단추 어우 예뻐라 발 예쁘다 맞아 맞아 오늘 쉴링이 많아서 여기 넘키는 거 다 풀어볼게요 드라이 싫어하는 거 저희가 드라이 조심해주세요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신대 애교도 있고 뽕뽀도 하고 하이고 우리 이렇게 잘 마시고 깎아도 잘 먹고 아니요 되게 짧은 애라서 그래요? 걱정했는데 조이형 우리 오렌지 못주시면 좋겠네 고기는 그래도 그냥 아 진짜요? 되게 잘 먹고 잘 먹었는데 전혀 선선하지 못한 모습이네 여기저기 막 걸어가면서 막 좋았구나 진짜 단추 정신이 너무 잘 먹어서 시작 아디 굴복이 길었다 어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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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언이 있는데 애기 잘 다루어져야 돼 뭐야 포리 꼬리만 봐라 눈이 덜벌벌라니는 지워놨어 아이고 아이고 자고 왔어 어 이제 뭐하노? 왜 아무도 없는데 여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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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비 짜먹으면 자 아이고 쭈쭈쭈쭈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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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도 좋고 이럴 때 안아야지 그치 단추 뽀송뽀송 단추 뽀송뽀송해 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confirmation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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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5년만원 예뻐라 쭈쭈 쭈 탈이 야맥 야맥 형님은 다른데? 응 아이고 예뻐라 어떡해 뭐요? 응 이거는 영핑몰을 푸른 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뭔가 동네 팜을 좀 줄게요 갈비기 어디 한 거 있어? 응? 응 갈비기 뽀송뽀송하네 ㅋㅋㅋㅋ 어떻게 이렇게 예쁘나? 잠시 지역 야 운동 잘 자네 응 숙소하고 자라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